와, 좋네. 좋네. 아, 방이 좋아. 방 진짜 좋다. 야, 얘 9만 원짜리 방이 좋네. 이게 9만 원짜리야? 어, 9만 원.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좋다. 언니, 근데 신기한 거 봐. 이거 진짜 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야, 침도 진짜 너무 높은 거 알지? 왜 이렇게 높아? 야, 어떻게 몰라. 야, 침이 떨어지면. 형, 이상해. 희망 오빠 왔으면 침도 높게 조금 썼어요. 야, 이따 가봐. 사갈 물에 입어볼래? 지금 오빠 드실래요? 오빠 드실래요? 오빠 드실래요? 오빠 드실래요? 오빠 드실래요? 오빠 드실래요? 이것도 있고요. 오, 맛있겠네.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그리고. 대박이다. 야, 얘 파카 가져온 거 봐. 아, 근데. 야, 얘 거기 가면 파카. 너 이런 무슨 파카 필요할 수도 있어. 안나 프로만 얼마나 하니? 아, 대박이다. 소빈아. 딴 건 모르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안 쓸까 봐. 야, 소빈아. 나 몽골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왜 이렇게 겁을 든 거야 우리한테. 아니, 뭐. 자, 그럼 오케이. 나부터 씻으러 갈게. 씻어보자, 씻어보자. 아, 시원하네. 아, 씻었어? 그럼. 어, 여기는 침대를. 왜? 이게 둥반들. 지금. 왜 이렇게 둥반들 해야 돼? 어? 왜 떨어진 못 쳐라고. 와, 이거 진짜 높다. 이거 그냥 못 올라가겠다. 자. 우아. 오오오오. 저, 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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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번에 말해야지. 대박. 아 여기 미리네. 오케이. 여기 약하네. 어? 접촉했어. 야 너 어떡하냐. 아 너무 아파. 나 지금 너무 아파. 안 깨졌어. 되게 천명하지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소리 장난 아니었죠. 소리 진짜 정말 명쾌하게 하는 거야. 아 저 손이 왜 이렇게 웃겨져. 자자. 혹시라도 너 더우면 입을 걷고 추우면은. 언니 이거 수면장 알겠으니까 이거 하고 자. 응. 안녕하세요. 야 너가 진짜 되게. 응. 그래서 정말 애가 정말 되게. 맑다. 긍정적으로. 엄청. 엄청 비관적이었니. 아 너무 좋다. 네가 진짜 놀고 많이 배워야 된다 놀다. 우와. 너 또 너무 애가. 아무것도 없지요. 언니한테 더. 제가 언니에게 더. 저 진짜. 지금. 너무 새로운. 새로운 일과 새로운 환경에서. 확장밖에 안 돼서. 진짜 너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치. 너무 많이 하는 거지. 너무 많이 하는 거지. 너무 좋다. 됐어. 네, 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 어머. 사랑하는 우리인가. 저기 약간 세트가 세트 아니냐 저거. 진짜 너 세트에 있다. 우와 그림이 다 신기하다. 여기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있어야 된다 이제. 아. 저기 오빠 저기 저기 계신다. 시간이 없어. 야 진짜 이거. 여기서 못 찾을 거야. 해점이 실패야. 그럼 우리. 우와 얘 왜 이렇게 크냐. 이건 막 산 거야. 이건 막 산 거야. 이거 봐. 어 애기소 밥 먹나. 애기소가 밥 먹고 있어요. 야. 귀여워 애기소. 야 귀엽다. 어 언니 쟤는 얼굴에 마스크팩 했어요. 야 진짜. 야 얼굴에 마스크팩. 야 얼굴에 마스크팩 했네. 야 진짜 그러네. 얼굴에 마스크팩 한 소야. 어 저짜 저짜신다. 어디. 세 세 뭐지 세르노. 세잉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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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유 애기 봐. 세잉베노. 여자아이네. 세잉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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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기억이 생겼다. 아 엄마가 경기해서. 아 멋있다. 아 참 기억이.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아 깎았어. 낯가린다 애기. 어 얘. 어 그래 앉지 말고. 오래오래오래. 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역시. 우리 전세계 어린이들은 똑같네. 일단 땅바닥에 주저앉는 게 기본이거든. 아 그래요. 아 그럼. 혹시 빨간 가방이. 보르지긴 문어. 보르지긴 문어. 보르지긴. 보르지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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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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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주기를 드디어 만났네 깜짝 놀라 보르주기는 밖에 나와 계시네 양해를 구하고 우리 빨리 양 젖 빨리 짜러 가 한영아 죄송한데 양 젖을 조금 사리토만 좀 짜가야 되는데 괜찮은지 어디에 갖고 싶은 거 분위기 안 좋다 사리토는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리토는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리토는 좀 사정이 좀 있으신가 본데 지금 오전에 아 이게 오전에 짜가지고 양 젖을 안 한다는 새끼들하고 같이 보내갖고요 많이는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사리토 사리토 힘들어요? 사리토 아니 이게 저 새끼들이 아침부터 이제 저 양 젖을 빨아가지고 큰일 났네 양 한 마리에서 보통 200g 정도씩 나오고 200g 아 기준을 많이 잡았네 양 20마리를 짜야 돼 다 벗으셔도 돼요 다 벗으셔도 돼요 다 벗으셔도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양만 있으면 양 젖 짜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유목민이 잠든 시간이 여기 시간은 9시 정도에 잠이 들어요 지금 여기 현지 시각으로 지금 7시 45분이거든요 9시 전까지 9시까지 짜라고요? 네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와보니까 현지 사정이 저도 지금 들었어요 아니 양 젖은 없대잖아요 양 젖은 없대잖아요 오전에 새끼들이 같이 나갔다 왔대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해 자기 사기가 중요하지 지금 우리 지금 자 그러면 딱 방값 해드릴까요? 2리터? 그래 2리터 정도 해줘요 1리터 대신에 9시 전까지 1리터 못하면 그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 젖 빨리 젖도 안 보여요 해 가지면 이게 진짜 양 젖도 안 보여요 나 빨리 가야 돼 오빠 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게 지금 젖이 없대요 양 안에 와보 옆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우와 귀여워 오레오 오레오 여기 오레오 오레오 야 이거 짤 수 있어?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건 나 못 짜겠는데 무서워 아 귀여워 아니 어떤 게 암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암놈인지 순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짭니까? 예뻐 와 애기 애기 무섭지도 않은가 봐 야 얘 안 무서운가 봐 도망간다 야 도망간다 야 친구들 입장에서 뭔가 무서운가 봐 야 얘 얘 야 너 괜찮냐? 야 애기야 야 너 괜찮냐? 야 애기 눈 하나 깜빡 안아 야 너 어떻게 너 야 애기 야 니 주변으로 오질 않아 오질 않아 도망간에 애기를 신기하다 지금 이분들이 뭘 찾냐면요 첫 젖을 짤 때는 자기 새끼가 물어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아니 그건 없는 거 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새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 찾았네 찾았어 우와 신기하다 야 나 젖을 무네 야 우리 못한다 야 이거는 못하네 이거 할 수가 없네 아니 이 장반아 아니 못하는 미션인데 아니 할 수 있는 미션이 줘야지 아니 목월까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미션이 줘야지 아 이게 미션이 뭡니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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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얼마 나오죠 아니 새끼가 물어야지만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어? 아 저거 안 나와 아 저거 나와 아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전문가신다 저거 안 나와 아 요 때마켓 지금 4마리 짜면서 요 때마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거 진짜 많이 안 써요 이거 300마리 다 짜도 안 돼요 자 그럼 1리터 9시까지 1리터 일단 요거 딱 채우는 거 더 이상은 못 봐드립니다 진짜로 자 일단 그러면은 저기에 교대로 한 분씩 들어가가지고 짭시다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어차피 교대로 한 분씩 들어가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저기 많이 짜와요 엄청 짜와요 야 근데 이거 짤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양아? 잡아주신다 양아? 야 잡아주신다 야 저 안 넣었는데 이거 해가 지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저거를 뒤에다 두고 이게 야 그래도 양들이 가까이 안 와서 다행이다 아니 양들이 안 오네 그래도 양 젖을 세게 만져야 돼 세게 만져야 돼 아 양 젖이 나와 나와? 양 젖이 나와 나와? 많이 나와? 오빠 양 젖 나와? 나와 많이 나와? 야 되겠다 이거 치우겠다 대단하다 해가 줘 잘하면 되겠다 야 내 에 Counter , 아 바다 постав 저승 다 있다고! 야 저승 다 있다고! 작가 야 잘 나오냐? 네 오빠 얼만큼 나왔어? 지금! 한 번 보자. 야, 얼만큼 짰어, 봐봐. 완전 꽉 짜야 돼요. 완전 세게 해야 돼? 많이 짰다. 많이 짰네. 많이 짰다. 많이 짰 되겠다, 잘하면. 너 들어가세요, 너지. 내가 들어갈게. 야, 이거 아우, 나 이런 거 나 못하는데. 야, 너 말툭밖에 안 해. 아니, 저쪽으로 해. 뒷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꽉 짜고. 그래,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우리가 딱 1리터만 짜고 갈게. 진짜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어디, 어디 있어요? 이거 저 어디 있어요? 저시아, 오빠. 알아서 찾아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넣어서. 근데 오빠가 그 느낌이 있어요. 어후. 어후. 얘가 그걸 아니까. 얘가 뭔지 에러. 이렇게 이렇게. 오빠가 이게. 나 뭔지 알아, 너 되게. 나 못할 거 같아. 오빠 빨리. 아유, 1분 걸려.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해, 시간 없어. 아, 나이 자신이 없는데. 빨려. 시간 없어. 빨리여. 어 이렇게. 위에 위에 위에. 그렇지. 이렇게. 어. 안 나와.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 제가. 지효야. 지효야 너 혼자 짜야 되겠다. 못 할 것 같아. 나와? 안 나와. 너무 많이 봐요. 안 나오는데. 나온다 나온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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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왔다. 도망가고. 아이고. 진짜 그냥. 도망가면 안 돼. 안 돼. 아 진짜 하여튼.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안 돼. 어떻게 더 도망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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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자 그러니까. 옳지. 오빠 그쪽에서 보세요. 야 거기 거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큰일 났다 쟤네. 아. 야 큰일 났다 쟤네. 큰일 났다 쟤네.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예. 아. 양이. 어떤 Enemy. 아이 진짜 너무. 야 아니 냴전인데. 쪼쪼쪼쪼쪼. 쪼쪼쪼쪼쪼 clique. 자. 이리 와. 안녕. 한 명만 제발 쫓아, 쫓아. 지금 젖이 없어. 야, 이 사기꾸라. 젖이 없다고. 양들이 젖이 없어. 양들의 침묵이야. 양들이 젖이 없어. 젖이 없어. 젖이 없어. 젖이 없어. 아침에 왔어. 그래서 지금 이러기예요. 어? 아니, 양들이 젖이 없는데. 또 없어, 없어.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쪼쪼쪼쪼. 야, 저거 나오니? 아, 이거 해놨네, 이거. 야, 말이 무슨 소리야. 야, 이거 해가 들고 봐. 지금 큰일 났어. 야, 나 이거 여기 이분만 찾으면 양조선이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든 지금, 야, 몇시냐, 지금 몇시니? 오빠, 저쪽 옆집네 양. 8시 20분? 8시 반에 이게 양도 찬데. 가신대, 여기 저녁 식사하시러 들어가신대. 아, 이거 양조제 안 나와. 예? 여기 통역. 식사 하나 하러 가시자고. 식사, 식사 하나 하러 가시자고. 그러니까 지금 식사는 그냥 하러 가시자고. 그러니까 지금 식사는 그냥 하러 가시자고. 그러니까 지금 식사는 그냥 하러 가시자고. 이러면 내가 이제 주시네 집을 가야죠. 아니, 지금. 안 나오면 안 돼. 양조선이 나와. 안 돼요. 양조선이 나와야 돼. 양조선이 나와야 돼. 양조선이. 공부를 너무 힘들게 와서.